오 이거 심해 보인다 상대방에게 상처가 났거나 부상을 입은 모습을 보고 오 이 정도가 이거 장난 아닌데 라고 말하고 싶다면 It looks pretty bad It looks pretty bad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방금 제가 장난 아닌데 라는 말을 했잖아요 여기에 해당한 영어가 또 있긴 있습니다 It's no joke It's no joke 라는 말도 있긴 있는데 이때는 농담이 아닌데 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라는 뜻으로 말할 때 It's no joke 장난 아닌데 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말인데요 어떤 당한 정도 상태 부상 상태 같은 것을 봤을 적에는 It looks pretty bad 정도가 가장 무난합니다 It looks pretty bad It looks 혹은 that looks 다 괜찮습니다 It looks pretty bad 꽤나 안 좋은 것처럼 보인다 That looks pretty bad 와 저거 꽤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That looks pretty bad And I'm fine 감사합니다.